무뎌나 배반 무뎌나 대신에 마음만 하시고 손놀이를 줬다가 가슴 한 번 크게 펴 열시고 들이마시고 펴 열고 아주 몸 조이면서 다시 한 번 크게 펴 열고 몸 조이면서 몸 조여요 그대로 들이마시고 엉덩이 이렇게 빠지지 않게 앞으로 말라오시고요. 들이마시고 뒤로 내쉬면서 호우 내려가시고 직각에서 잠깐 멈춰주셔서 앞에 보셨다가 손 내려서 손을 발 옆에 안쪽으로 가져가세요. 탁 닿으세요.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호우 접으셔서 이런데까지만 내려가세요.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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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술발을 귀 목 닫고 내려봐세요 목 당기면서 내려봐셔서 그대로 툭 정수리 그냥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상체를 빼시고요 툭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호흡을 고해시면서 점점 한번 내려보세요 저거 보세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질까?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이렇게 어후 잘 넘어지세요 역시 몸을 한번 식혈 테니 반의 자세가 동정되시는 뒤가 많이 예리자시하잖아요 저번에는 등을 올라오고 엉덩이 올라왔었거든요 이 식으로 많이 편견하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호흡 네 한 번 더 손에 가득 호흡 호흡 자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상골 닫으면서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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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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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앞으로 쭉 쉬고 한 번 닿고 계시지요 올라가서 한 번 힘 풀고 다리를 보면서 손을 조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간다해 그래야 뱃살이 맞아야죠 벌스를 자꾸 하다 보면 아주 좋죠 들이 마시고 풀리면 자꾸 닿고 내리고 다시 폐알량 폐유자이 후 내쉬고요 들이 마시고 뒤 깜짝이세요 손 잡으세요 양손 좀 조이세요 조이세요 어깨 조이세요 정황 뒤에 자 눈 조이시고 손 한 번 쭉 빼보세요 하나하네 오케이 좋습니다 후 들이 마시면서 다시 열면서 내려가세요 후 어 한 번 복부 따로 있어요 복부 따로 이거 한 번 닿고 복부 따로 세요 복부 따로 세요 복부 따로 세요 즉각 허리 울지 않게 되요 허리 울지 않게 되요 어우 호흡이 많이 좋아했어요 조이요 손 함께 풀고 손 앞으로 가져오고 다리 오른다리 다시 살시 보고 싶으시고요 그대로 숨말이 오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